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마이크 비클입니다. 미국에 있는 국제기도의 집 디렉터입니다. 저는 게더링 가족들에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컨버전스나 홈커밍이나 정말 크리스도의 몸이 함께 연결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우리의 관계안에 초청하고 비즈니스와 대학과 우리의 모든 사무실 가운데까지 또 우리의 광장에까지 한 가지 짧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이것을 첫째 개명이라 하셨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 우선순위라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 큰 우선순위이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요.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째 개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관계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 축복합니다. 게더링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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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